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용접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철판을 겹쳐서 용접하는 것을 랩조인트라고 부릅니다. 이전 시간에는 랩조인트를 용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테크닉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테크닉들은 용접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되구요. 수직용접, 수평용접, 수평용접도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리고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도 용접 테크닉들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2T, 4T, 6T, 8T, 10T 또는 그 이상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보여드릴 거구요. 오늘은 두께가 4mm인 철판을 수평 포지션에서 랩조인트 용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접 테크닉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두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거에요. 그리기 라고도 부르죠. 프리핸드 테크닉 이라고도 부릅니다. 1T, 5T 에ID 2T, 4T, 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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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T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가지 구조물, 탱크의 패드, 슬립홈 타입의 플렌지 인사이드, 또는 안시 플렌지에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토치를 흔들면서 용접 비드의 위쪽과 아래쪽 라인을 맞추시면 되구요. 토치를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흔드시면 라인을 맞추기가 더 편해지실 거에요. 토치를 흔들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토치를 흔들면서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도중에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커버하기가 쉽습니다. 위쪽 라인과 아래쪽 라인은 이정도로 맞췄구요. 만약 위쪽 철판의 두께가 더 얇다면 전류를 조금 더 낮추시고 얇은 용접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입열량을 조절하실 수도 있구요. 용접열에 의한 열변형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접 비드의 위쪽 라인과 아래쪽 라인을 체크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철판의 라인보다 용접 비드의 라인이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도 있구요. 조금 더 위쪽을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철판 라인에 맞추어서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비드의 위쪽 부분에서 언더컷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언더컷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접봉을 많이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보시는 라인처럼 용접을 하게 되면 철판의 일부가 녹으면서 철판 자체가 용접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접봉 공급량이 많지 않더라도 언더컷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용접봉 라인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용접봉 공급량이 더 작아져도 됩니다.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고 재살용접을 하셔도 될 거에요. 이런 내용들을 응용하신다면 슬립온 타입의 플렌지 인사이드를 용접할 때 플렌지 바닥면 세레이션과 용접 비드의 거리 조절을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실 거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은 워킹 더 컵 테크닉입니다. 워킹 consistent 이 용접 테크닉도 여러 분야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물, 탱크, 플렌즈 등에도 적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슬리버나 보스, 소켓 등을 용접할 때 적용해 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거에요. 약간의 용접 팁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 용접 비드의 폭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용접 비드를 위쪽으로 많이 올리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비드의 위쪽 부분에서 언더컷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접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접 비드의 위쪽 부분이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더라도 철판이 아래쪽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언더컷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용접을 할 때 노즐의 움직임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즐을 대각선 방향으로 굴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노즐이 걸음을 걷듯이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좋은 용접 방법입니다. 하지만 용접 초급자분들이 일정하게 용접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용접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큰 노즐을 사용하실 때에는 텅스텐 길이를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시면 노즐을 움직이기가 조금 더 편하고요. 여기 보시면 V자 홈이 만들어집니다. 이 V자 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노즐을 사용하시면 위빙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에요. 이때 텅스텐 길이가 긴 것보다는 텅스텐 길이를 더 짧게 조절하시면 위빙하기가 더 쉬워지실 거에요. 차후에는 이런 것들의 차이점들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즐 크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이전 시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 참고하시구요. 오늘은 이렇게 두께가 4mm 철판을 수평 자세에서 랩조인트 용접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차후에는 두께가 다른 철판들을 용접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물론 다른 포지션에서도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 거구요. 그리고 이런 용접 테크닉들을 플렌즈나 슬리브, 소켓, 패드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용접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